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판트 이범입니다 가성기 좋은 중고차 가성기 좋은 중고차 가성기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G80입니다 가성기 좋은 중고차 2018년식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신차가는 약 5,7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이고 키로수가 77,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G80인데요 자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무상호 차량입니다 단순교환도 없는 무상호 차량에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G80인데 키로수 짧은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제가 가성비 좋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세세하게 보시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자 전동 시트 이렇게 작동 잘 되죠 운전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후축방 센서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과 그리고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자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버튼으로 컨트롤도 가능하고 후진결을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스마트 센스는 추가 옵션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17년 11월 달에 등록이 돼가지고 후축방 센서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기어봉 오토 홀드까지 갖춰져 있고요 자 키로수 실주행건입니다 77,280km입니다 77,000km 정도 됐고요 자 키로수 조작 시 침수차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자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디아이에스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아 뒤에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한눈에 딱 문을 여는 순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컨디션 좋고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워크인 시트 조수석 시트 컨트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수동 커튼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윰 없이 잘 올라가고요 자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죠 골프백 여러 개는 들어갈 공간입니다 그 안쪽에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침수 자식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자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은 제가 넷짝 다 복원을 다 해놓은 상태고 자 타이어 트레드는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남아있고 자 휠은 마찬가지로 복원을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키로수 짧은 G80 많이 이렇게 업로드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자 2018년식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7만 7천 키로 탄 차량입니다 간순관도 없는 무사고 차량에 신차가 약 5,7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인데 자 저희 다듬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자 2,550만원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